마이너스 5천만원 손짜장면 하나로 빚쟁이 인생을 딛고 13억 건물을 세운 중국집 사장님 특한 마스크 나도 이제 성공하는 거야 아이디어 하나 끝내줘 열 번의 사업 실패 나이 마음내서 인생을 바꾸다 지성씨처럼 살아라 27일 밤 9시 40분 방송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